미국 고등학교 시설, 실화야? 새로 지어졌는데 육상시설 진짜 크다. 짜잔. 농구장. 여기가 스쿼시장. Remember that time when you broke my nose with a rocket? Yeah. You reminded me forever. 밖에서 보면 그냥 벽돌 도서관 같이 생겼는데 도서관이라서 조용해야 돼. 저게 과학학학 층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크죠? 아무도 없는 아셈블리홀 처음 본다. 웅장하네. 과학건물.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거대한 뷰가 전시되고 있어요. 실험 바로 뒤에서 할 수 있는 실험실들도 있어요. 잔디밭 짱 넓죠? 5년 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럼 오늘.